KCTA 2017 마지막 날씨는 KCTA 2017이 개막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CTA 2017 디지털 테이블 TV쇼 개막시 진행을 맡은 청구공고지원전 상병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A 전문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디지털 테이블 프로듀션은 오늘 10월 세계 일상선수권 대가를 대구에서 맞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구 시민들에게는 젊특히 푸른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 오늘 많은 비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 퀴즈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십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길종석 회장님의 홍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디지털 케이블 TV는요. 대구시가 주최하는 온라인 게임 대회 인평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너무 풍성하고 알차게 꾸며져 있는데요. 대구 케이블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반납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하여 배우까지 먼 걸음을 해 주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신중 위원장님의 격려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케이블 TV 종사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회의 분들께서 접속을 해 주시겠는데요. 일일이 축사의 말씀을 드려보시지만 생방송이 진행되어 있는 방위로 다 모시고 단점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전세기 국회 문화시험관광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